오늘도 체로키 인데요 체로키 인데 스토머크 섞어 흘려 거든요 섞어 흘려 우리말입니다 섞어 흘려 섞다 투 믹스 아닙니까 흘려 보내는거 플러스트 아웃 다이제스트 섞어서 소화해서 소장 대장으로 흘려 보내는거 그래서 섞어 흘려 섞어 흘려 이렇게 되거든요 체로키는 시라기입니다 시라기 사람들 신라사람입니다 자 윈터 겨울라 우리가 겨울 코리안 겨울 리울이 뒤로 밀리죠 겨울려 이렇게 체로키는 그냥 우리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드 머드도 지금 이렇게 보면 HL 되어있지 않습니까 흘려 흘려서 흑토 자가 딱 들어갑니다 흘렸도 흘렸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로 스토먹을 위라고 하죠 국제음성기후로 위 체로키로 섞어 흘려 음식물을 위에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당연히 입에 넣으면 위로 들어가면 섞이니까 섞여서 흘러 소장으로 흘려보낸다 그런 뜻이죠 머드 코리안 진흙 진흙 체로키 흘렸도 흘려보내는 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로키는 그냥 그냥 올드 코리안입니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코리안